이번에 시상할 부문은요 아시아 스타상 해외 부문입니다 아시아 스타상은 한 해 동안 아시아를 대표하는 스타로서 최고의 활약을 보여준 스타에게 주는 상입니다 네 시상에는 한국모델협회 양의식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아시아 스타상 해외 부문 수상자는 언승욱 앤정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언승욱씨는 대만이 자랑하는 꽃미남스타로 대만판 꽃보다 남자를 통해서 아시아에서도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고 추상 레저님 심성 적광루 등 여러 로맨스 드라마에 출연해서 멋진 연기로 아시아 송여팬들의 우상으로 떠올랐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很开心 然后 可以来到這邊 이 자랑 然后 希望 可以 有机会 可以 장 라 이